네 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고강찬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소븐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소븐 스케이트보드는 비주얼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비주얼로 유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소븐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들의 영상을 보시면은 이 멋진 디자인만큼이나 멋진 스케일, 멋진 트릭 등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스케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 입고된 소븐 스케이트보드 데크입니다. 비주얼적으로도 우선 비주얼 전문 아티스트들과 함께 콜라보로 작업돼가지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요. 중요한 점은 프리미엄 오드로 제작돼가지고 품질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프리미엄 오드를 한번 느껴보시고 싶으시면은 소븐 스케이트보드를 꼭 구입해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